네 안녕하세요 범호포니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튜브에 공개적으로 질문을 주신 분이 있어서 저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 질문들은 상당히 많은 취업준비생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까지 제가 질문을 받았던 그 사례로 봤을 때요. 그래서 이 사례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번째는 보안학과 학사 대학 졸업 애정자이고요. 그 다음에 정보처리 기사까지 우선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어떤 모예이킹 컨설턴트나 이런 분야로 왔을 때 분명히 충분히 조건은 됩니다. 우선 조건은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서류상의 조건보다는 기술적인 파트의 조건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앞에서 언급했듯이 프로젝트가 현재는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아리 생활을 하고 있겠지만은 그 동아리에서 생활한 그런 결과물이 자신이 생각을 할 때 마땅히 내설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은 아래와 같이 이제 세 가지로 질문을 주셨어요. 우선 첫번째는 이제 포트폴리오가 없는 상태에서 취업이 불가능하냐라는 것이고요. 두번째는 케이실드 주니어. 최근에는 저도 케이실드 주니어의 강사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다행히 멘토나 면접 때 제가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 건데 이 포트폴리오 없때 합격이 불가능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보안관제가 상대적으로 취업이 쉽다 하게 하고 있는데 이 보안관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또 다른 분야로 또 갈 수 있는 것을 또 이렇게 좀 기회를 보면 어떠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질문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 생각과 그 다음 경험을 조금 바탕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는 제 개인적인 의견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한 선배의 그냥 이야기다 경험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첫번째는 제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방대입니다. 지방대의 그런 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취업이 굉장히 늦게 된 편이었어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그래서 27삭을 다 채우고 난 뒤에 저는 이제 취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도 학원을 다녀서 나왔던 취업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지금은 이제 뭐 케이슬드 주니어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BOB도 있고 뭐 여러 그 다음에 국비 지원 그런 과정들도 있었지만은 제가 공부를 할 때는 그런 과정들이 없었어요. 그냥 자바나 그런 거는 있었는데 별도의 다른 그러한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과정들이 없어서 저는 이렇게 돈을 내고 그 다음 서울에 올라와서 약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이제 IT 보완을 하다가 기회가 생겨가지고 이제 모의에킴 파트로 처음으로 이제 초년생을 시작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질문 주신 분들하고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더 이제 안 좋았던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빨리 결정을 해서 이제 제 파트로 모의에킴 파트로 결정을 했던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 두 번째 것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요. 이게 좀 대답이 쉬울 수 있어서 제가 두 번째 한 건데 우선은 케이슬드 주니어에서 제가 1기, 2기, 3기 모두 이제 면접을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케이스예요. 정말 여기 말하는 대로 이제 포트폴리오가 있나 제가 생각하는 이제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팀 프로젝트 단위냐 아니면 개인 프로젝트로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양이 충분히 되어 있는 그러니까 아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분야를 대해서 약 적어도 그래도 한 3개월에서 그 이상으로 고민을 해가지고 만든 작품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학생들, 지원한 학생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창업을 하면서 정말로 오다가 저 친구를 바로 영입을 해서 나도 사업을 하면 좋겠구나 라고 할 정도로에 있던 그런 실력자 있던 친구들도 있을 뿐더러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기본적인 조건들 기사 자격증과 대학교 학사 이제 그 기준만 가지고 이제 지원을 했던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고 내가 기사가 있고 그 다음에 학사만 있다 라고 써지는 않았고 어느 정도는 이제 동아리에서 했던 활동들 있잖아요. 네, 그런 활동들을 짧게나마 이렇게 남겼습니다. 거의 대부분이요. 남겼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이제 뭐 파이선도 공부를 했고 뭐 시언어도 공부했고 여러가지 프로그램도 공부했고 여러가지 이제 뭐 프로그램도 뭐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라고 하지만은 실제 제가 봤던, 제 기준으로서 봤던 것은 그래서 요거를 지원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었냐라는 것들을 좀 많이 물어봤어요. 내가 파이선 공부를 많이 했어요. 뭐 1년 동안, 2년 동안. 물론 이제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은 적어도 4년을 합니다. 공부는 분명히 4년을 합니다. 근데 그 공부를 4년을 하는 동안에 내가 요거를, 요거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냐, 내가 어떤 생각으로 요 프로그램 만들었냐라는 것들을 좀 많이 물어봤습니다. 요게 뭐 한 달 만에 만들어졌는지 몰라도, 세 달 만에 만들어졌는지 몰라도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썼으면은 그 쓴 거에 대해서 책임있게 대답을 할 수 있냐라는 것들을 이제 많이 물어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단지 공부만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요거에 대해서 고민을 한 것. 고민을 해서 내가 요거 컨텐츠에 대해서, 아 요거는 이 회사에서 쓸 수 있겠다. 아니면은 케이실드 주니에서는, 어 요 학습을 요거를, 이 공부를 더 심화있게 다른 팀원들하고 하기 위해서 내가 요 공부를 했다라는 것들이 명확하게만 적어져 있으면 돼요. 그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는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그러면은 1번하고 좀 연계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포트폴리오라고 저도 이제 뭐 많은 것들을 막 공지로 합니다. 특히 모이킹 같은 경우에는, 모이킹에서는 제일 좋은 포트폴리오는 시나리오 기반의 어떤 포트폴리오거나 아니면은 되게 대량의 어떤 업 서비스를 뭔가 자동화 할 수 있다거나 저는 제 생각에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되게 힘들게 가야 하는 영역들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자기가 그걸 파고들어 가지고 정말 그 결과값들을 내놨다. 뭔가 버건팅을 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포트폴리오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있는데 꼭 어떠한 큰 프로젝트 단위의 결과물이 아니어도 됩니다. 제가 이전에 유튜브에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물을 낼 때 단기적이라고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단기적이라는 결과물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의 그런 결과물이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 A라는 취약점이 있어요. 근데 그 A라는 취약점에 대해서 내가 이것들을 간략히 분석을 하고 어떤 원리인지, 그 다음에 최신 어떤 공격 동향에 맞춰서 이런 공격기법들이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됐는지에 대해서 깔끔하게 결과물이 나오셔도 됩니다. 다시 그 결과물을 쓸 때 좀 잘 쓰라는 것이죠. 잘 쓰라는 거죠. 그냥 내가 이거 자동도구에 대해서 돌렸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런 공격이 됐다는 것이 아니고, 실제 이 공격을 진행을 했으면 그 공격에 대해서 어떤 원리 정도나, 그 다음에 거기 안에 있는 어떤 코드들이 있을 건데 그 코드에 대한 어떤 분석들이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실행했을 때 어떤 패키지 정보들도 들어가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흔적들이나 아니면 발생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의 결과물들이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잘 작성을 합니다. 뭐 문장이나 아니면 그림을 캡처해 가지고 넣는 방법들이나 그 다음에 표를 삽입해 가지고 이거를 좀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볼 때, 물건 같은 거 볼 때도 우선은 보기가 좋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보기 좋고 그 안에 있는 콘텐츠들이 어떤가를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콘텐츠도 다 좋으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결과물들을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걱정하는 대로 지금 뭐 K실드 주니어 지금 현재 모집을 곧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도 어느 정도 그 기간에 저희가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결과물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동아리 생활도 만약에 어느 정도 했을 거고 그 동아리에서 현재는 결과물이 없을지라도 현재는 결과물이 없을지라도 자신이 조금만 공부한 것들을 정리를 해 가지고 이제까지 내가 이 보안 분야에서 어떤 공부들을 했는가 라고 했을 때 그런 결과물들은 분명히 낼 수가 있을 거 같아요. 시간이 한 2주에서 3주 이상 정도 남아 있을 거 같으니까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이제 나중에 교육이 아니고 이제 어떤 지원하는 회사를 이제 회사에 어떤 지원을 했을 때 그 가고자 하고 있는 회사 그 다음에 가고자 하고 있는 업무에 지원을 했을 때는 그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통 교육에서 내는 그런 포트폴리오 그 다음에 회사에서 내는 그 포트폴리오는 당연히 회사에서 내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포트폴리오 하는 것을 강조한 이유는 뭐냐면 이 회사에 내가 취업을 준비를 했어요.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모의에킹이라는 분야에 갔는데 모의에킹의 분야에 대해서 공부한 흔적들이 있어야 하는 건데 그 외에 어떤 시스템에킹을 했다 시스템 공부를 했고 네트워크 보안을 공부를 했고 여러 가지 학원에서 가르치는 그런 여러 가지 커리큘럼 기반의 공부를 했다고 막상 이력서에다가는 다 썼는데 물어보면 말 그대로 그냥 공부만 했다는 거죠. 이게 아마대로 강사가 가르친 것을 그냥 전달을 받았다는 것이죠. 내가 그냥 그 시간을 들여서 전달을 받은 거고 나름대로 실습을 해보니까 잘 됐어.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결과물을 내기 위한 노력들은 아니고 말 그대로 강사의 노하우들을 잠깐 배운 것 뿐이에요. 그 지식들은 언젠가는 쭉쭉 없어집니다.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자신만의 결과물로 만들어야 자신의 지식들로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과물들이에요. 이런 결과물들을 다 포트폴리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이력서의 경쟁들을 이기고 면접의 기회까지 주어져야 하잖아요. 그러면 면접관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케이실들 뿐만 아니고 이력서 수단은 회사에서도 그런 거예요. 내가 이력서를 하나 딱 봤어요. 근데 이 이력서 안에 지금 현재 어떤 어디 어디 학교 나왔고 그 다음에 어디 기사 자격증 뭐가 땄고 물론 이제 자격증을 굉장히 많이 땄으면 뭔가 노력한 흔적은 있겠죠. 어우 신입치고는 뭔가 관심을 가지고 뭐 cppc 개인정보관리사도 따고 이것도 따고 isms 관련된 뭐나 따고 시사도 하고 시습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했어요. 공부한 흔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한 흔적에 대해서 어느 곳에선 플러스 점수를 줄 수 있는 것이고요. 다른 노력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훨씬 나은 거잖아요. 그거는요. 그 다음에 어떤 활동들이 있겠죠. 어떤 동아리 활동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자기가 이 회사를 위해서 어떤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나 어떤 공부했던 것들에 대해서 정리한 그런 주제들 내가 어떤 A라는 취약점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 보고서. 그 다음 B라는 취약점에 대해서 분석 보고서. 그 다음에 어떤 시나리오 모의 해킹을 어느 정도 웹해킹에 대해서 했는데 요쪽 모의 해킹 분야에서 보니까 웹해킹하고 모바일 해킹을 내가 구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웹해킹과 모바일 해킹에 대해서 이렇게 가상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뭐 뭐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 보고서. 이렇게 써있으면 당연히 눈이 가죠. 여기 가잖아요. 그 다음에 최신 동향을 파악해서 이 동향에 맞든 각각의 악성코드 내가 동향을 분석을 하고 그 악성코드에 대해서 특징들을 내가 뽑아봤다. 이런 보고서도 괜찮은 것이고요. 이게 분야에 따라서 확실히 다 다르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력서들이 있을 때 그냥 이렇게 기본적으로 써있는 이력서하고 이렇게 아래 이렇게 준비했던 이력서하고 당연히 여기가 눈에 띄죠. 그러면 여기가 면접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란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해서 이해했듯이 자기가 시간을 잘 관리를 해서 단기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뽑아내는 과정에서 내가 다음 그 뭔가 마음에 맞는 팀원들을 구해가지고 팀 프로젝트를 같이 수행하셔도 되는 거고요. 이건 크로스로그랑 같이 병렬로 처리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팀 프로젝트도 하고 스터디도 여러 스터디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결과물 또 나오면 좋은 것이고 한 달 안에 뭐 두 달 안에 결과물이 나오면 좋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개인 과제를 또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노력하고 시험관리를 할 수 있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결국엔 좀 봐서 포트폴리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너무 많이 부담가지 마시고 내가 무엇을 공부했냐라는 그런 자료뿐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든 공통적인 것은 보기 좋게 좀 작성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직업은 없습니다. 앞에 관제 업무에 대해서 좀 뭔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주의에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항상 이야기하죠. 물론 아마 이 이야기가 선배한테 들었기보다는 아니면 어떤 선배들이 이야기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보면 주위에 친구들이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아요.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같이 동아리 활동을 했던 친구들이 아마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어디에서 들었는데 보안관제 되게 쉽게 들어가는 것 같아. 그리고 그 쉽게 들어가니까 빨리 보안관제 접속하면 누구나 붙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안관제 업무라는 것도 하나의 큰 직업이에요. 제가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직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고 우리 보안 쪽에서는 앞에 보안관제 업무라는 파트가 굉장히 큰 파트예요. 시장에서 봤을 때는 그 보안 장비를 포함을 해 가지고 굉장히 큰 파트입니다. 그런데 왜 그냐? 말 그대로 가고자 하는 분야에서 보안관제 시장이 비중이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에요. 더 많이 뽑고 그다음에 더 많이 사람들이 움직인다는 것이죠.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인력들은 현재 가지고 있는 시장에서 이만큼 현재 보안 쪽에서는 이것이 보안관제 시장 정도의 비율이에요. 60에서 70 이상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비율이 물리보안 빼고요. 물리보안 빼고 있는데 이 비율인데 여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또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또 나가고 다른 데로 이직할 수도 있고 대기업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또 다른 곳으로 모이약 파트너 그쪽으로 이직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안관제 업무 쪽만 아니고 모이약이든 컨설턴트든 다 똑같습니다. 어떤 회사에 들어가면요. 보통 한 3년에서 5년 정도 그 사이에서 많이 움직여요. 그냥 막 움직입니다. 생각보다 이직이 많아요. 대기업도 똑같습니다. 대기업이나 금융권에 간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3년에서 5년 사이에 누구나 많이 움직이고 하려고 합니다. 많이 움직여요. 그런데 시장이 크다 보니까 더 크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보안관제 쪽에서 사람들도 당연히 더 많이 뽑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가는 사람들을 채우려고 하면 이 시장을 계속 유지하면서 가야기 때문에 급하게 뽑을 때가 있습니다. 금융권은 그 급하게 뽑을 때의 시기가 좋은 시기에요. 들어가고자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뭔가 회사에서 급하게 사람들을 뽑으려고 할 땐 굉장히 좋죠. 우리가 부동산을 봤을 때 갑자기 엉뚱한 말이긴 하지만 부동산을 봤을 때 금매 금매를 할 때가 있잖아요. 매도로 많이 쏟아지면 그때가 좋은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보안관제 업무라는 것이 그게 쉽중 업무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분야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준비할 것이 오히려 모객 캠프터나 그 파트보다도요. 더 준비할 게 많아요. 네. 그건 보안장비에 대해서 인프라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로그 분석 같은 경우나 아니면 실제 이게 공격 패턴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걔를 어떤 식으로 차단을 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합노거 쪽에다 올렸을 때 그 통합노거 분석 모니터링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그게 케이실드 주니어에서 배우는 거잖아요. 학원에서 배우고 그나마 어느 정도 배우고 여러분들이 가시면 또 교육을 받습니다. 또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방향을 가지고 잘 준비를 하세요. 자기가 가지고 가고자 하는 방향들이 맞는가 이게 나중에 혹시나 정말로 운 좋게 취업이 됐어요. 운 좋게 여러분들이 보안관제 쪽으로 가서 아니면 다른 분야를 딱 들어갔는데 운 좋게 취업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정말 제일 어이없었던 것이 뭐냐면 가 가지고 면접들이 다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좀 잘 된 것 같대요. 이게 서류도 이게 학원에서 이렇게 추천들을 막 하잖아요. 학원에서 이렇게 추천들을 하다 보니까 이쪽 인원에서는 이제 뭐 약속한 것도 있고 뭐 뭐 하다 보니까 면접 기회까지 준 거예요. 면접 기회까지 준 거예요. 굉장히 좋은 기회죠. 면접 기회까지 준 거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 다섯 명 여섯 명이 몰려가 가지고 면접을 본 거예요. 그냥 그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 면접을 보고 난 뒤에 나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대체 이 업무가 뭐 하는 업무에요. 거꾸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잘 된 거냐는 거죠. 네. 나중에 혹시나 정말로 이 회사에서 급하게 아 그래도 사람이라도 채워야겠다. 라고 해서 채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업무를 그 뒤에 어떻게 하실 건데요. 혼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를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 역량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을 해제하는 거예요. 프로젝트 진행을 하고 그것들을 스트레스가 최대한 최소화를 받으면서 이겨내야 합니다. 그게 직업이라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들 적성에 맞는다는 거죠. 내가 이걸 한 달 만에 했는데 굉장히 힘들어. 아 못해 먹겠어. 너무 힘들어. 못 따라갈 것 같아. 그러면 그거 오래 하겠어요? 못하죠. 당연히. 네. 못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가지고 잘 준비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모이애킹이라는 파트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어느 곳이든 경쟁률은 거의 똑같을 겁니다. 이 보안관제라는 영역도 시장이 큰 만큼 많은 분들이 또 경쟁을 붙게 되는 것이고요. 모이애킹도 똑같아요. 그래서 어느 한 대표. 제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저희 협업 데이트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취업해서 뽑으려고 이제 공개 채용을 하는데 막상 이력서를 받는데 뽑을 만한 준비를 내가 대체 이 친구들이 뭐를 했는가 이력서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 친구들이 90%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 말이야. 위에 나오고 어떤 제가 이야기했던 이 경험물들이 하나도 없던 거죠. 없던 거예요. 그래서 대체 어떻게 뽑아야지. 뽑아놓고 또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저한테 이제 교육에 대해서 문의를 오는 거죠.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은 교육생 중에서 혹시나 이렇게 결과물에 있는 친구들이나 확실하게 프로젝트에 투입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곳에 그냥 뭐 뽑는다니까 지원하는 사례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만큼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준비를 하시면 조금만 준비를 하시면 시간을 들여가 조금만 준비를 하신다면 누구의 어떤 사람의 이력서보다도 눈에 띌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만약 진짜로 경제적으로 그 며칠 전에도 또 이제 저한테 그 상담이 온 분이 있어요. 정말 경제적으로 이제 너무나 어려워 가지고 당장 취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워 가지고 도저히 전제 공부할 수 있는 그 공부만 하는 그런 환경이 아니고 정말로 내가 돈을 벌어 가지고 어떻게든 생활을 유지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어떤 시기도 알바를 하던 아니면은 어떤 자기가 이전에 했던 것을 가지고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돈을 벌면서 경제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준비를 해라. 방향을 가지고 준비를 해라. 그게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당장 경제적으로 누군가가 지원을 해줄 수 있거나 아니면은 뭐 세대라든 두세 달 정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 공부할 때 할 수 있는 정도의 경쟁력이 좀 경제력이 좀 된다면은 방향을 가지고 잘 준비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기회들이 많이 올 겁니다. 네 여기저기 많이 휘둘리면은 요거 공부하다가 그 다음에 저기 보면은 저거 공부하다가 갑자기 또 저거 공부하다가 요런 경우들이 계속 반복될 뿐입니다. 그리고 학원도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 지원이니까 여기 갔다가 또 클라우드가 지원이네 머신러닝이 이슈네 요렇게 되는 현상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방향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전번 시간에 제가 유튜브에서 이야기했듯이 진로 구인 그렇죠? 구인 페이지 같은 거 보면서 내가 어떤 걸 공부하면 되겠다라는 것들을 정하시고 그 파트로 열심히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시고 결과물을 어느 정도 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기회를 좀 많아졌네요. 원래 얼굴을 여러분들 보이고 같이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네. 얼굴 상태가 좀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요렇게 음성으로 나마 여러분들하고 좀 대화를 했습니다. 네. 좋은 설날 네. 행복한 설날 되시길 바랍니다.